초고화질 영화 한 편을 내려봤는데 10초도 걸리지 않는 5세대 이동통신의 정식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일부터 미국 샌디에오고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부문 이동통신작업반 회의에서 5세대 이동통신의 명칭을 IMT2020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비전에 따르면 5세대 이동통신은 지금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고 1제곱킬로미터에 약 100만개의 기기의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2017년부터 5세대 이동통신의 후보기술을 접수받는 표준화 일정도 합의해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후보기술 시연이 가능해졌습니다.